인천시장 지방선거 대구시장 지방선거를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는 파트너 hs님이 최근에 내놓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제가 재정리해서 저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유일삼 부정선거 지방선거의 분석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표는 인천시장 지방선거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입니다. 인천의 총투표자 수는 사전투표가 37만7291표 그리고 당일투표가 왼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 번째 칸입니다. 78만7959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6.45%를 득표했습니다. 득표율입니다. 유정복 후보가 33.55% 득표했습니다. 득표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뭔가 아니까 중간에 있는 당일투표와 거소투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투표의 표본수는 아주 큽니다. 78만7959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의 득표율은 59.59%입니다. 유정복은 47.41%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입니다. 거소투표는 표본수가 작습니다. 2,77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2,776개 정도라도 아주 큰 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매달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대개 표본 사이즈 1,000개입니다. 그중에 응답하는 숫자는 14%니까 140명이란 표본을 가지고 문 대통령의 인기도가 높아졌다 낮았다 평가하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2,776개의 표본수라는 것은 아주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후보는 거소투표를 통해서 얻은 추정값이 59.40%입니다. 당일투표를 우리가 모집단으로 가정하면 당일투표에서 얻은 값이 최종값이 59.59%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1%도 채 안 되는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유정복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776개의 표본수를 가지고 얻은 값이 40.60%입니다. 당일투표에 아주 근접합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표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작이 안 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와 거소투표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있는 사전투표 붉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하고 엄청나게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6.86%가 높은 66.45%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당일투표율 40.41%에서 사전투표율은 6.86%가 줄어든 33.55%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표본집단의 표본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37만 7291입니다. 1000개, 2776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당일투표 득표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37만 7291개의 표본을 사용하더라도 5차값이 무려 6.86%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통계학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추정값은 모집단의 최종값에 대단히 근접한다, 가까이 간다 이 법칙을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집단에서 얻은 표본수가 2776개가 거소투표가 훨씬 더 정확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여당에는 높고 야당은 낮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에 훨씬 더 강하게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천시장 지방선거 득표율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에서도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붉은색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푸른색의 당일 득표율 득표율 사이에 검정색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심각한 조작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부산시장 지방선거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그던과 서병수가 붙었습니다. 붉은색 사전투표는 67.090% 31.10% 됩니다. 여러분들 3칸을 내려오셔서 푸른색이 있는 당일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56.42% 대 43.58%가 됩니다. 뭘 뜻합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응한 표본수가 43만 8576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선거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표본수입니다. 그런 표본수가 커지면 더 정확하게 당일 투표의 득표율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접하기는 커녕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당일 투표 바로 밑에 있는 거소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가 3692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에 써던 추정값이 당일 투표의 최종값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부산시장 지방선거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상당한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세 번째 대구시장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관측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임대윤과 권영진이 붙었습니다. 임대윤은 더불어민당 권영진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위에 붉은색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50.40% 대 49.60%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색한 정도도 내려오시면 당일 투표 푸른색이 있습니다. 39.35% 대 60.65%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당일 투표율은 39.35%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득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는 50.40%를 얻을 수 있었냐. 이곳이 대단히 야성이 강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권영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가 꺾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조작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여러분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차이가 11.06%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값을 더 믿을 수 있냐. 당연히 여러분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조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당일 투표 바로 밑에 보면 거소 투표가 있습니다. 표본수가 크지 않습니다. 2186개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당일 투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39.47% 39.35% 그러니까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52% 대 60.65% 대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 대수의 법칙을 바로 대구시장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집단으로부터 얻은 추정값은 모집단의 최종값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2186개 표로 구성된 거소 투표회가 훨씬 더 당일 투표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반면에 사전투표는 무려 표본집단 내 속한 표본수가 29만 8926개인데도 불구하고 표본오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대통계학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고 조작이 사전투표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지적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율과 관내 사전투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임대윤 후보는 무조건 관내 사전투표율이 더 관내 사전보다 높습니다. 권정진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율이 관내 사전투표율이 더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관내 사전투표에 개입했을 강도 세기가 더 셌다 이야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총정리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의 차이입니다. 항상 민주당 후보는 다 플러스입니다. 통합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조작 가능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후보는 모든 데서 다 플러스냐. 통합당 후보는 어떻게 마이너스냐. 특히 대구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율에서 당일투표율을 압도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조작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이미 다 끝난 거지만 새삼스럽게 2020년 4.15 총선 부정사건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지면서 파트너스 hs님의 그런 분석 결과를 볼 때 정말 통계적으로 6.13 지방선거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8일에 방송됐던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례지지 않기를 스마일 골드님 말씀입니다. 국민은 사법부 언론 방송 검찰 경찰 금융이 다 장악된 것도 모릅니다. 공공 와이파이 위험성도 모릅니다. 조국의 죄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진짜 무지합니다. 이런 내용도 계속 홍보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이 선전과 선동에 쉽게 휘둘리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래에 갖게 되는 단상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교육은 별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뷰에 모신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특정 연령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교육의 힘이 지금 적거들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론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전반적인 여론 행성이라든지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용을 좀 많이 치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일고울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로 뭔가를 저에게 문의할 수가 있고 저는 그것이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 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공tv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